삼성중공업이 대만선사 와나이에운으로부터 13,100TU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했습니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계약규모는 8,036억원으로 척당 1,607억원에 수주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3월 25일 와나이에운과 이와 같은 내용의 컨테이너선 번조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부터 차례대로 선주해 인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와나이해운으로부터 13,000TU 컨테이너선 4척을 수주한 바 있죠.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수주한 선박을 자동화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의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십으로 건조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컨테이너선이 아닌 LNG음 반선이죠. 이렇게 비어있는 선박의 건조 도크를 컨테이너선이 계속해서 메우게 되면 LNG선을 건조해야 할 도크가 부족해 향후 발주되는 LNG선 성과는 더욱 더 높아만 질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LNG선 인도 슬롯은 대형 프로젝트의 사전 예약 때문에 벌써 2026년도 인도 문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의 150여척 LNG선 프로젝트는 2020년 하반기에 2024에서 2026년 슬롯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이 크게 미루어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와 미국의 벤처 글로벌 LNG도 20척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죠. 따라서 2026년부터 인도가 시작되면서 슬롯을 잠식하기 시작해 최근 선조들은 슬롯이 희박해짐에 따라 투기 발주에까지 나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GTT사는 한국 조선사들이 LNG 건조량을 늘릴 것이라고 인터뷰한 바 있지만 한국의 조선사들은 절대 설비를 늘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전 호황기 시절에 설비를 확장하면서 부렁기의 설비 축소를 하지 못해 적자를 보았으며 게다가 지금은 설비 확장을 하더라도 LNG선을 건조할 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설비를 확장할 이유도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조선 빅3는 최대 55척의 LNG선을 건조 가능한 수준인데요. 한국 조선 해양이 25척, 대우조선 해양 15척, 삼성중공업이 15척 정도이지만 각 조선사가 5척씩의 LNG선을 더 건조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고려해보며 한국 조선 해양이 30척, 대우조선 해양과 삼성중공업이 각 20척씩을 건조했을 때 최대 70척의 LNG선 건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충분한 인력 수원이 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전문성이 필요한 LNG선 인력을 양성해 가는 것보다 공급 부족에 따른 선가 상승을 유도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한국의 조선사들에게는 좋은 방향으로의 흐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서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선가 협상의 우위에 서서 이익이 많이 나는 수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